날씨 좋네요. 여기 서귀포입니다. 저 앞에 보면 섬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사들이 주복인 줄 알았는데 성사들이 주복이 아니네. 벽벽벽으로 지내나가야 되나? 대구 살 때는 그나마 가까워서 좋나 편했는데. 주차장 넘네. 주차장 넘네. 다 주차장이네. 좋네 여기. 안 춥게. 나 밖에서 먹을려고 위에 거 걸친 건데. 안 춥겠냐고? 귀여운데? 한라산이 특이하니까 한라산 해줄까? 그래? 어차피 한라산 사는 한데? 특이할까? 아니 앞으로 갈까? 네가 가고 싶은데? 되게 낫지 않겠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고 싶어. 올라가 보고 걱정하지? 아메리카노 얼마야? 7,000원인가? 와 스버프다 비싸네. 6,000원 얼마였나? 7,000원인가? 뷰값이네. 아래 갈까? 이 층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 와 저기도 그림이다. 찍어나가는 것만으로. 맛있어? 생각보다 난달아. 생각보다 난달아고? 그.. 그거만 알아? 연맛? 그건 안 먹는데? 그릇이었네 케이크를 왜 이따 그려줄지 생각했는데 이거 무슨 맛인지 먹어보면 알거야 고급진 불량식품 음 달고나 그치? 아 달고나 아니고 달고나 아니고 있잖아 왜 설탕 뭐 되게 고급진 뭔진 알겠지? 땅콩 땅콩 카라멜 그.. 사장 가만 보겠는데 소리도 멋있네 된장 이 치킨 속성인데 얘도 멋있지 싫어 다 뻗어 이거 먹어 그거 그만 먹고 이게.. 이게 시그니처 같은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 완전 크림인데 사? 녹차네 그렇겠지 초록색인데 누나 케이크가 더 맛있다 스쿤즈가 없네 밑에 조금 있어 레드베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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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면세 하나 얇은거 하나 입고도 안춥다니 야 근데 제주도 본가에 신을 떠서 다하면 혼자 안할거야 응 쌈채수를 쌈채수를 왜 사가? 이게 서울에서 안파는 쌈채수를 왜 사가? 가볼래? 되게 신기해 이런거 없겨나 이런거 이런거 본적있어? 없겨나 요것도 노랑색으로 본적 없잖아 아 그렇네 그래 요거 약간 먹으면 레몬 레몬향 같은거 먹어요 아 이거 사서 집에가서 먹었다고? 응 다르지 않나? 어? 서기포랑 좀 다르지 않아? 원래 시장이랑? 원래 시장은 밤에 그냥 가갖고 햇도그 막 그런거밖에 아니어서 여기 낮에 시장 온거 처음이야 제일 좋아서 아 정말? 낮에 시장 올일이 없지 여기 영어탕으로 꼭 들어왔어 내가 무조기 때문에 거기에 무사하잖아 음 유명한 존좌수집 이거 꼬박이 맛있어 먹어볼래? 밥 못먹어 이러면 밥을 먹을 수 있지 지금 안 먹으면 되지 갖고 다니면서 먹는거지 고민되지? 고민되잖아 근데 맛있어 나는 밥 먹고 먹어도 맛있어 나 직접 알아? 알지 나 제주도 사람이야 우리 제사, 서울, 추석 다 해 너 그리고 금방 상해 맞아 맞아 저거 무 들어가가지고 금방 쉬어 나는 하나씩만 사먹어 천원 주고 하나 사서 먹었어 어릴 때 많이 먹고 팠어 맛있어 저거 여기로 갈까? 식당으로 가? 아니 왜 먹으니까 아니 왜 먹으니까 식이 한번 먹어보세요 생선이 이게 종류로 다 먹을 거 아니면 생선이 뭐예요? 고즈넛 고즈넛 과자미 달기 달기 조림 먹고 싶으면 여기 조림이 맛있어 달치 좀 맛있더라고 일단 들어가볼게 아 조림이 없다고 여기 조림이 없어 그러니까 만 원이니까 달치조림 대신 아빠 정신 먹으면 조림이 있네 근데 우리도 먹었잖아 밥은 언제 먹고 밥 먹었으니까 너네 배고파? 아니 배나 안고파 그런 거 먹자 먹고 싶은 걸로 뭐 좋아하는 거 없어? 난 다 잘 먹어 생선구이 선택해봐 난 갈치지 응 갈치 생선구이 갈치고요 고등어조림 고등어조림이요 찌개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네 맛있어? 네 다행이네 아 빈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친구가 빈치찌개 안 좋아해 다이어트 못치게 먹었거든요 칼칼한 거 먹고 싶어 고름은 끝장나게 칼칼해 그것도 약간 칼칼하네요 다행이네 그게 더 맛있다니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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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의 그 느낌을 다 내려가는 거 같아 응 나는 고추를 더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게 2만 천 원? 2만 천 원 괜찮지 않아? 괜찮지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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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들어갈 때 떡볶이 졸인 거 같은데 계속 튀고 와 냄새도 떡볶이 냄새야 근데 맵잖아 나도 맵는데 근데 그 떡볶이 달짝지근함보다 끝에 매콤한 치고 오는데 그래 맞아 맛있는데? 맛있어니까 이거 2만 천 원이면 2만 천 원이면 회자 서울에서 절대 못 매콤 누가 그래 응 음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렇게 호보로가 있어 이런 거를 시장 가서 먹려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서울에 대들 여덟 있어 한조각 어디 뭐 아 매워 음 맛있지? 이래서 구이로 다 먹어 나 여기 오면 항상 웨지인이랑 오니까 달치구이를 먹거든 그치? 음 음 음 음 맛있어 네 맛있다니까 여덟이 또 고기가 풍년이여가지고 고등어 맛있어 맛있을 때거든 어 원래 고등어 겨울철이라 생물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기름 차서 올해 늦게까지 추웠어가지고 손 안 붙이려고 안 붙일 수 없어 음 냄새 대박 음 이게 매운데 자꾸 먹게 된다니까 그래서 뒤질뻔 했으니까 마지막에 갈치가 너무 붙으면 좋아 이 정도 이 정도 착하다 응 매운 맛이 아니라서 자꾸 먹게 되는 거야 나갈 때 둘이 진짜 땅으로 올면서 나가잖아 네 맞아 어 요일장일 때 밖에 못 오니까 응 그치 이게 아쉬운 고등어도 맛있어 응 그냥 맛있더라 잘 먹네 고등어 결불러 어 맛있다 응 나도 다음에 기간나지만 여기 와서 먹어야겠다 그치 여자들이 꼭 모를테로 왜 저기서 로망했던 저희들 자주 안왔던 여자애들은 데리곤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동생 좋아했네 그 동생 좋아했다고? 여기 누나 갈 대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난 통과치국이랑 얘랑 다른 점은 모르겠어 똑같아 크기 차이인데 응 저기야? 손납 쳐져있는데 몇개 없네 몇개 없어 눈알이가 너무 좋아 다른걸 알겠어? 아 휴대폰을 꼽으면 이렇게 난다고? 응 왜 잘나는지 알겠지 이게 더 좋지 뿔서른 소리보다 아 소리가 이리 다르나? 그치 아 소리가 이리 다르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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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하지 내가 사진을 할 때 아저씨가 안 나오셨다가 지금 탐난다 내가 사진을 할 때 아저씨 오시면 아저씨 전화해봐 이랬어 이거는 어디 캠핑 갈 때 갖고 가면 대박이겠다 대박이다 내가 왜 대박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그린눈 저거 저거 뭔데? 되게 좋거든 도망 근데 나무 도망은 말리기를 잘 만들어야 돼 그니까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잘 먹지 나 그때 이거 샀었는데 응 엄청 좋더라구 상초 피우는 캔들 전국 캔들 멋있지 나무 전국 이렇게 피우는거 아 상 어 상 신기하지 저거 운치 있는거지 어? 아까 없었는데? 왜 저거 못봤지? 저거 뭐야 잔이야? 캔들 캔들 이건 그거 휴대폰한테 붙이는데 너무 이쁘다 네 얘네들은 속히는게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아 얘는 속히는거 응 네 나무 심재다 켜신대 저거 향 맡아보고 계세요 어 진짜 음 선생님 몇시에 오냐고 찍어야겠어 이거는 여기에 네 여기에 있는 헤드비티엠에서 벨크가 있잖아 속에 안심이 심지어 해파리 소이 와 아 아 아 아 올라갈 수 있나본데? 올라갔다와봐 아니 불안가고싶어 앞에 가서 갈까? 맨 앞에는 뺏겼네? 맨 앞에 가고싶었는데 이제 2번 장착을 2번 장착을 암행 아 일단 아 그럼 아 아 아 여기가 어디야 다음날은 유철 것도 없냐? 다리 와서 뛰어놀든가 말도 안 뛰어놨네 어디가 꽃이야 풀떼기 풀떼기 꽃이 안 펴서 그러지 라면들어 안 폈잖아 중요한거 저걸 폈네 저기 저 보라색 뭐야 저거 가짜야? 가짜네 피카츄 어딨어? 피카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와 말있다 김치 피카츄 잘 먹었으니? 잘 먹었으니?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많이 드세요 육회도 먹을까? 일단 먹대 육회 20분 걸린대 육회 먹을까? 일단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차돌이잖아 그럼 카페 종재대 집꿈치에 있잖아 일어난 거기가 형이네 케이크랑 뭐 케이크? 그 다음 어디갔지? 오일쌤 형 넘어왔어 이거 좀 먹어봐 먹어봐 이거 갈빗살 이거 갈빗살 이거 갈빗살 나 갈빗살 나 갈빗살 이거 갈빗살이라고 누가 그래? 이거 갈빗살 아니야? 아니 깎은 갈빗살 갈빗살은 많이 사먹어 갈빗살 내가 갈빗살 내가 갈빗살 이 갈빗살 뱀살 이거 갈빗살 새우살 100g당 16,000원인데 몇 g씩만이라고 200g에 200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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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g에 200g에 100g에 이러니까 덩어리를 있으니까 부르지 형 올 때 좀 사주기 그랬어 맨날 흑돼지 흑돼지 하니까 돼지만 먹었지 흑돼지 맛이 없네 흑돼지 흑돼지 하는 거야 나는 제도회니까 나는 그렇게 흑돼지 안 먹었잖아 동일점 가도 백돼지에 먹어도 존나 맛있거든 흑돼지 왜 그렇게 안 싸져 그리고 식당 납품가가 백돼지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비싸잖아 형 어휘가 없었네 누군가를 만나도 제도만 오면 흑돼지 소고기 먹을 생각은 뭐하나 맛있어 오 자리가 이거 먹으면 고함 고함이란 계란 새집가야 준비해 조그만이 쳐 3시까지 가고 다 크라잉 나이 먹고 결혼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할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내가 괜히 친구 존나 길어 왜 이렇게 별로 안 길어 걱정하지마 나는 절대 뭐 안 할 거야 90만명이라 원래 적은 거 아니 오이 빼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로 내려갑니다 저희로 내려갑니다 가봤어? 응 여기? 어 저희도 서핑 탈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어 여기랑 다른데 한두 갠가 여기가 파도가 제일 좋을 거야 항상 그때 여기서 먹었지 여기서 그때 여기서 먹었지 여기서 그때 여기 있었어 여기서 먹었지 그때는 존나 비싸 그때도 방숙때문에 먹었어 정도 도전 숙성 굿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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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존은 위에가 포토존이네 대박이겠네 이상하다 궁금하지 안 올까? 안 올까 왜 온거야? 안 올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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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 그만 Engine 지상 하 응 음~~ 나가라? 응 손 좀 대가 왜 아무도 손을 안 대? 랩보야? 한 마리에 집까지 끓이고 어떻게 여기 없으러 와? 콧두 올려먹으면 돼 야채 좀 더 먹어 괜히 시켰던 일이 안 와서 나야 하는데 야 아까 전화 이런 거 같아 아 이거 제을도 그냥 뭐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근데 나는 줄임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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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여기 맛있어 이거 해줘 뭐 몰라 해줘 라면은 형을 잡아놓고 이거 좀 하잖아 우리 집에 탈 수 있잖아 뭐 뭐 혹시 냅살이야 다행이다 근데 좀 매웠으면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뭐 이게 또 주잖아 그냥 안 돼 기름에 쥐다보니까 생기야 나 그냥 계속 야채 찾았는데 야채별로 야채별로 그거랑 여기 유명하데요 나무나무 와우